내로남불 민주당, 본인들의 시행령 통치의 흔적을 돌아보고 반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제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검토 의견을 받은 문제있는 시행령이 165건이나 시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31건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의석을 무기로 국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시행령 차단으로 정부마저 손아귀에 쥐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온갖 시행령을 동원하더니 정권이 교체되니 거대 의석수로 시행령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목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과 탈원전 그리고 적폐청산까지 모두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디까지 권력을 지어야 만족할 것입니까? 문정부 시절 본인들이 저질렀던 시행령 통치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철면피로 중무장하고 온갖 내로남불 작태를 선보이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행령완박법을 추진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목리와 과거를 돌이켜보며 반성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